골프장에 콩나물을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색다르고 멋있네요 하시겐트 골프클럽 일본홀 뽕나물입니다 봄 날씨입니다 봄 날씨 봄 날씨가 너무 좋네요 봄 날씨가 너무 좋네요 10년차 오이구 샷 나도 사랑했는데 인테랑을 가지고 add 인테랑 아와도 어제 산에 갔던 자세를 찾아서 처음으로 데리고 왔는데 아 산에 갔어요? 잘 춘구만 잘 춘구만 잘 춘다니? 잘 춘다니? 엄청 잘 추네 오늘 거의 몇 명 춘게 오늘 잘 춘다니? 잘 춘다니? 한 번도 잘 춘다니? 한 번도 잘 춘다니? 잘 춘다니? 날씨가 많다니? 잘 춘다니? 이곳은 만연한 범날씨입니다 전지도 파랗게 올라오고 날씨도 봄 날씨입니다 골프장에 뒷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무슨 나뭇지 살고 나뭇가 이게 벌써 꽃이 폈습니다 벌들도 있구요 꽃이 폈습니다 꽃망울에 이렇게 말기구요 오늘이 2월 14일입니다 2월 14일날 꽃이 폈습니다 철새인 오리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연못에 오리떼들이 잔뜩 있습니다 지금 해해해해 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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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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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들 합니다 버디 찬스 차려 더러워 으 으 으 지금 11번 호를 가고 있습니다. 11번 호입니다. 파악 8구 11번 호. 저도 뛰어온 예정입니다. 18월 러닝이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